오랜만에 만난 2021 신인 선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또 신인 선수들인 만큼 저번에 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진 학생대학교 주수 배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고등학교 주수 송호영입니다. 지금까지 대중고등학교 주수 장훈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고등학교 대학생대학교 정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고등학교 대학생대학교 정윤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상부 투수 안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신고 투수 김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고등학교 투수 문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고등학교 투수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상권의 야수 조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상부 투수 이준기입니다. 안지윤 선수 기준으로 여기 한 팀. 기중호 선수 기준으로 한 팀인데 혹시 조금 나는 이 팀 마음에 안 든다. 이 선수 좀 마음에 안 든다. 아 규현 선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혹시 다른 팀원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아니 저 마음에 들어요. 혹시 나는 상대팀 이 선수와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선수 있나요? 규현이 영입팀인지 봐봐요. 제가 무스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번호랑 관계로 이렇게 두 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팀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우리 서산의 자랑이죠. 우리 친구로 바꾸러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진 선수에 있는 팀이 친구팀, 기준 선수에 있는 팀이 바꾸팀 그래서 이렇게 친구팀, 바꾸팀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이어보기 게임 게임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제를 하나, 이글슬 번져주면 하나, 이글슬을 표현하는 그림을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정답을 맞춘 선수가 보고 3초 이내에 정답을 말하면 정수가 인정됩니다. 여섯 명이 있는 팀은 5초, 다섯 명이 있는 팀은 6초씩 드릴 거예요. 본 게임 바꾸팀의 성공으로 시작할 거고요. 중기 선수는 안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6, 5, 4, 3, 2, 1, 자 넘겨주세요. 6, 5, 4, 3, 2, 1, 봤어요. 어디 와플이 나와. 6, 5, 3, 2, 1, 넘겨주세요. 6, 5, 3, 2, 1, 틀렸습니다. 땡. 다음 문제입니다. 6, 5, 3, 2, 1, 틀렸습니다. 6, 5, 4, 3, 2, 1, 틀렸습니다. 5, 4, 3, 2, 1, 틀렸습니다. 6, 5, 4, 3, 2, 1, 틀렸습니다. 겨울왕국이. 맞힌 게 잘했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 5, 4, 3, 2, 1, 6, 5, 4, 3, 2, 1, 6, 5, 4, 5, 2, 1 1, 4, 5, 4, 3, 2, 1 6, 5, 4, 3, 2, 1 5, 4, 3, 2, 1 지고받고 있는데 다음 문제는 음식입니다 6, 5, 4, 5, 1, 6, 5, 4, 3, 2, 6, 5, 4, 3, 2, 1 와아! 6 5 4 3 2 1 4 5 4 2 1 네, 틀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 5 4 4 2 1 드디어 졸라맨이 공격을 했습니다. 6 5 4 3 2 1 6 5 4 3 2 1 어, 이런 선수가. 6 5 4 3 2 1 5 3 2 광고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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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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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5, 4, 3, 2, 1, 5, 4, 3, 2, 1, 3, 4 반주! 정답입니다. 정답은 석윤 선수였고요. 가겠습니다. 5, 4, 2, 1,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뭐야? 4, 3, 2, 1,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5 2 2 오! 태어났어! 괜찮을까요? 3 2 1 에일리언? 오답입니다 가풍물을 그리는게 2 틀렸다 5 3 3 2 1 5 3 4 4 2 1 장소 장소 5 4 3 2 5 1 포인트를 잘 표현했어요 5 4 3 2 5 2 1 4 5 4 3 2 1 아니 방해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5 4 3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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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5 3 5 4 5 5 5 3 2 5 1 1, 5, 감정 예정 마지막까지 꼭 맞춰야 합니다 5, 4, 3, 5, 2, 1 설마 저거야? 5, 4, 3, 2, 1 바로 지금 상호 부르는데요? 더 큰 힘이 없어졌어 3, 2, 1, 5, 4, 3, 2, 1, 5, 4, 3, 2,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구 팀이 한 문제를 맞추면서 질루! 하나 질루! 박코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동현 선수는 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 동현 선수 우리 지구 팀 동생들의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얘들이 잘하는 걸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면서 단합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정신화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팬분들에 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신인 선수들 파이팅! 1월 8시 1월 8시 2일 3.1